전라남도 여천에 있는 남해 화학이 비료 생산 천만 톤을 돌파했습니다. 1977년에 비료 생산을 시작해서 8년 만에 천만 톤을 생산하게 됐는데 천만 톤이란 수량은 포대를 이어서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남는 물량입니다. 남해 화학은 국내 수요의 약 52%를 충당하고 있으며 수출까지 해서 우리나라 비료 생산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. 남해 화학은 국내 수요의 약 52%를 충당하고 있으며